둘, 셋!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박수! MCND 형이에요! 드디어 오랜만에 MCND의 연습실 습격사건! 이건 습격이 아니지 않나? 다! 쿵쿵쿵! 빠! 쿵쿵쿵! 다시! 다시! 1 & 2 & 3 & 4 & 한 소리 8권! 1 & 2 & 3 & 4 & 쿵시타! 좋아! 1 & 2 & 3 & 4 & 쿵시타! 쿵시타! 형 차! 네,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네, 서로 지금 선을 지키고 있어요 심리 싸움하고 있어요 윤경정이에요 가감해졌어요 지영이 했습니다 지영이 너무 사기예요 형, 민재씨를 이겼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 기운이 너무 좋아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두근두근합니다 빅 선수 병뚜껑을 살며싶고 내는데요 휘준 선수 똑같이 살며싶고 냅니다 이거 어려워요 빅 선수 와, 끝났다 여기 틈이 있어요, 틈이 조심해야 돼요 오, 끝났다 네, 미친 선수 야, 끝났다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아, 끝났어 둘이 같이 떨어지면 좋았지 알겠어 와우 끝났어요, 이거 네, 이겼어 이거 몰라요 오, 정말 실력 잔지 오, 정말 실력 잔지 오우 instagram 네 과감해요, 빅 씨 과감해요 실력잔지 실력잔지 외 Target 따끔한 한 번 워 Lane 아실ỉ 어서 되자 따끈한 한방 아아아아아아아 Beijing 결승! 우승자는 위해시입니다 화이팅! 우승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기는지 잘 모르겠고 막내로서 형들을 다 이겼네요 네 부럽다 막내의 반란입니다 이게 1분 라디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비기라는 친구인데요 저희 MC&D 멤버들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훈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얘기를 하시나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십니까? 되게 훈훈하게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민재, 승민, 휘준 참고 많으세요 לכ какие 여러분도 사장님이 이상형이동 본인 참고 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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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